요즘 우리가 풍류 그러면 그냥 노는 걸로 알잖아요. 그냥 놀면 그냥 노는 거죠. 풍류는 그게 아니에요. 이 풍류가 이게 신바람입니다. 신바람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. 류는 흐름이죠. 흐르는 길이에요. 그러니까 바람은 안 보이죠. 영적인 걸 지금 바람에 비교하는 겁니다. 그 신바람, 그 영적인 바람이 부는 길. 여러분 이미지 하자는 게 뭔지 아세요? 그게 풍류예요. 그러니까 옛날 선인들은 산에서 사회에서 뭘 닦느냐. 신바람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다니는 게 그게 자기 사명입니다. 그럼 남들이 보면 잘 노는 사람들로 보입니다. 풍류를 즐긴다 하니까 이게 노는 것 같죠. 그러니까 춤도 추고 노래하고 이것도 좋아해요. 우리 민족이 음주 가면 최고로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걸 뽑아내세요. 우리 민족의 이런 이왕에 있는 기질이잖아요. 신바람 나야 삽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맞이 못해서 일하는 거.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하는 거. 목적을 모르고 일하는 거. 신바람이 안 나요. 그러니까 우울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하니까 금방 인생에 대해서 낭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 신바람을 못 일으키니까. 그런데 그 얘기는요. 이거를 진짜 간절히 원하는 민족이랍니다. 풍류. 풍류로 BTS를 설명하더라고요. 한민족의 풍류. 한민족의 홍익인간 정신. 그래서 내가 날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게 홍익인간. 설명도 되게 잘했던데요. 홍익인간 하면 흔히 남을 이롭게 하자라고 알잖아요. 그런데 그 BTS 홍보 영상에 되게 설명이 잘 돼있더라고요. 풍류라는. 풍류가 BTS의 정신이요. 이 풍류가 홍익인간으로 이어지는데 이 홍익인간 이념이 뭐냐.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 마음으로 남도 사랑해 주는 거다. 그래서 우리 BTS 팬들은 모두가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BTS와 함께 전세계를 이롭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. 이런. 한국은 이렇게 큰 얘기를 해 주셔도 좋아하죠. 벌써 막 신명 나지 않으세요? 제가 왜 보살 되자. 군자 되자. 그러겠어요. 신명 나시라고. 그냥 뭐. 여러분. 스카이 캐슬. 그게 신명이 안 날까요? 스카이 캐슬은. 의사 되자. 3대 의사 되자. 이런 게 목표잖아요. 신명이 그렇게 안 나죠. 그러니까 너무 애고는 좋을 얘기예요. 아니 그렇게 좋은 데 살고. 스카이 캐슬에 살고.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좋죠. 그러니까 애고도 그 욕심 추구에서는 좋으니까 자식들도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. 좋은 얘기네요. 딱히 뭐 거부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들을 얻자는 거잖아요. 인생에서. 따라는 가는데 신명이 안 난다는 게 이게 뭡니까? 영적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. 영적 감흥.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흔들어 놔야 이게 신이 나는 거예요. 이게 신바람이 안 난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. 그래서 한민족은 신바람이 나야 큰일을 저지르고 새마을 운동하고 이럴 때 신바람 났으니까 지금 우리 역사가 한 번 크게 바뀐 거 아닙니까? 신바람을 다시 일으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. 그런데 우리가 홍인간 풍류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DNA에 있는 신바람을 끌어내지 않겠어요. 육체적 DNA와 영적 DNA에 새겨져 있는 이 홍인간 정신을 한 번 다시 각성시키면 우리 민족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우리 민족이 세계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. 지금 세계가 다 같이 답이 안 나오는데 한민족이 미쳐가지고 신명나가지고 바람의 길이 느껴지지 않냐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길을 얘기하면서 육바람이래 바람의 결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따라서 행복해지는 인간의 삶을 노래한다면요. 전 세계인도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본 것처럼 한민족을 통해서 눈에 본 것처럼 느끼게 될 날이 올 거예요. 한민족 노는 걸 보니까 저게 인간의 길인 것 같아요. 유교로, 불교로, 기독교로 우리가 종교를 바꿔가면서 우리 민족이 계속 추구해온 게 그 다시 신명과 합의를 해가지고 홍기인간 이화세계를 만드는 겁니다. 널리 인간을 사랑하고 무시받고 기죽고 사는 인간들 없는 그런 세상 다시 만드는 거예요. 누구나 다 함께 각자 자리에서 다 똑같이 부유해지자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리에서